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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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근 영상을 하나도 안올려가지고 조금 민망하네요. 아시다시피 제가 외장와드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힘들게 맨날 밤새가면서 찍어놓은 거였거든요. 왜냐면 인터넷 판매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좀 집중을 하려고 당분간 영상을 못 찍겠다 싶어서 진짜 제 멘탈을 지었자 하면서 찍은 거라서 그러고 나서 저는 인터넷 판매를 시작했고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관심을 주셔가지고 조금 바쁜 나날을 보내다가 이제는 좀 안정되어 가고 있거든요. 지금 이 생활이. 그래서 이제 영상은 어느 정도 찍을 수 있을 듯. 판매는 지금 네이버스토어하고 아이디어스에서 팔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저는 네이버스토어에서 무슨 뜻인지 알죠? 인터넷 판매를 처음부터 유튜브에 안올린 이유는 혼자 하거든요. 그래서 혼자서 갑자기 많은 수량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 판단해서 일단 처음에 뭐 하나, 두 개씩 팔리겠죠 처음에는. 그렇게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익숙해질 때까지 좀 해보자.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. 자세한 링크는 제가 아래 설명란에다가 해놓을 테니까 그냥 궁금하신 분들 와서 한번 보시고 뭐 아무튼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오늘은 제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택배가 나가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려고요. 시작! 오늘은 주말 동안 배송 못 나간 것들 까지 해가지고 한 100개 정도 만들면 될 듯 합니다. 그래서 일하기 전에 약에 좀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많이 만들어야 돼가지고 좀 일찍 나왔어요. 평소보다 물량이 많아가지고 영양제로 제 활력을 깨웁니다. 이제 만들 건데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더 마스크 쓰고 있구요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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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반기 아이스크림 사귀는 조각 땅기름을 기름 thru 스프레저 밀가루 스프레저 밀가루 스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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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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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보석 Pluto 우리를 훈えて 면 그 후에 면 어휴 힘들다 아 배고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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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, 아 아 , 고춧가루 맵다 탕수 já 소다 레벨 іч 고 Joanna 베이징 quando 뚜껑을 지워줄게요 면을 구워줍니다 버터 호박 면을 구워줍니다 면을 구워줍니다 면을 구워줍니다 고춧가루 제일 재밌어요 너무 땡쥓고 들어요 간장 간장 소고기 간장을 마 uni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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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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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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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잠을 못 잤더니